중소형 아파트를 위한 아일랜드 플링 했는데 어! 안 돼요! 딴 돼! 안 돼! 어쩌다 장사기만 같이 있으면 일이 이렇게 엉키고 꼬이는 거예요? 완전 까치까치 엄마! 너 또 도망치면 발목에 족쇄까지 채울 줄 알아? 어떡해! 어젯밤에 그 오빠랑 둘이 있었던 거야? 아무래도 마태봉 오빠 나 좋아하나 봐 구청장님이 안 됐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날개가 꺾였어 내가 김새벽 직원을 직접 좀 만나봐야겠어 새벽씨! 새벽씨!